바로 이어서 했습니다 2 1 2 2 2 2 3 3 4 4 4 4 체력을 가시게 진행! 탑퇴할 수 있어! 정리할 수 있어! 일단 먹을 거는 부지런히 먹으면서 진행을 해야지 이따가가 아니라 나중에 녹아다 할 때 좀 덜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라 4라 5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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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또 뭐가 있네요? S.A.S. 보급수? S.A.S. 보급수? S.A.S. 보급수? S.A.S. 보급수? S.A.S. 보급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굿! TN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저장 포인트가 많죠? 죽을까봐 많은 건가? 그녀는 여행을 내주는다면 더 잘 시작할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 나의 뱉는 사이였습니다 하... ... ... ... ... ... ... いい攻撃だったぞ 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 もう全てのコンブを使って効いてるんですか? 終了 아 예, 잡은 것 같아요. 맵이 길긴 한데 너무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게 좀 짜증나더라고요. 뭔가... 뭔가 없어요, 맵에. 아무튼 뭐 기억을 이용해서 만든 브레인필드라고 하는 설정은 있지만 음... 그렇다고 해도 맵이 재탕이죠? 어떻게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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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한판 깔려고 했는데 뭐하는거... 갑자기... 今のアザヤカだったな。僕には劣るから。 에잇 젠장 뭐냐니래 자본 다이네 다이네 아휴 쉴 쓰 역시 나오네 쉴 쓰 역시 아 또야? 끝! 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적을 이렇게 잡았는데, 퀘스트는 클리어가 된 게 없을까요? 없네. 투시 효과 중에 3마리를 쓰러트려야 되네요. 콤비네이션으로 2마리 잡아야 되고, 겟마로 오거사바트도 잡아야 되고, 다 조건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은 이런저런 조건말고,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반효객이요? 배배로 펠스트인데, 맞아? 배배로 펠스트인데, 맞아? 배배로 펠스트. 오우, 16비피나 있어. 배배로 펠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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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브의 환경. 3B이니까 조금 그렇네요. 어? 3팔을 공격시키는 곳입니다. 그것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도팔풀이 이거 맞죠? 투시로 잡으라는게 이렇게 잡으라는건가? 아 나 뺐네요 메인을 잡으라는 소리였네 메인 아 drove 그게 orphaned Uh 으 응 으 으 終わります 分裂したけれど 増えた2体はダミーだわ よく見て本体を攻撃しましょう 一緒に戦う 私達でやるわよ 続けていく 逃げ場はないわ 私 僕としたことが これで銃王無人です いけますよ クッ クッ 無力を消せる 今ムービ discovered 僕には銃王無人を 음 역시 기네요 진짜로 뱀다 투시하고 하면 되는데 괜찮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게이지 차원, 게이지 차원은 어차피 저놈 잡는데 그거 필요하니까 그냥 아껴네, 잡았네 그냥, 공자 레베로? 아, 카사메가 레베로? 레베로? 레베로 자, bp 4 하아 양쪽에 뭐가 있어요? 먹을 거 있는 거 같으니까 가서 먹고 아, 에스에스, 에스에이에스 보급소 아, 카드키 이거 안 먹으면 통과하면 안 되나? 응 아, 이 카드키가 있어야 되네요, 반대지 6, 악몽의 기억 깜두고 아직도 안 먹었을 때 아, 이 카드키에서 아, 이 카드키는 아, 이 카드키가 아, 이 카드키가 아, 이 카드키는 그 카드키는 그 카드키는 어..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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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여기서 그의야가 됐네요. 으.. 아.. 이렇게.. 아.. 네네네네lando.. 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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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 Chevy 주culus 어느 날까지는 그러면은 아리스가 정세지 무거운 partner 정세지 무거운 아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우리의 어머니는 서로 함께 싸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 계획... 그 계획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아리스님을 만나게 되었죠? 여기가 있는 섹라의 섹라의 섹라? 지금 우리가 이해하셨는데... 아리스는... 아리스는... 에? 그러면...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럼... 그 말은... 알 수 있을까? 여기가 있는 거다... 그 말은... 그 말은...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협력해 주겠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今の場所は狙えるものみたい 手はおやがつは いいものが入ってきた 敵はずぶ濡れ放電能力が利きそうで 止まって見えるだろ もうおやがり ふくおさばたした ふくおさばた ふくおさばたね ヒンヘムしは きんやがりきまと 止まる 네.. 죽으세요 안녕 3명 타라초가 가지고 든든하네요 1 This is the one that he wants to do You can't do it You can just go back there I think he's going to be a good job You can do it I think he's like, just like this You can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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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살아있어 오케이 하고 뭐야 반대편 길이네요 포트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길이네요 맥주가 안 넘어가면 내가 도망가냐 잘라내고 천명이 revival 그 hommes이 없 wrote einfach 퓨! 언제까지 가야 할까요? 어 뭐야 아직 있다 질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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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시간을 더 늘려주네요 만데미지 잘 잡았나요? 이게 끝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다른 기레일기요 잠시와요 입학 안전 어? 아... 이거... 아니... 俺はまた失敗したのか? 自分の無能さにつくづく呆れるぞ まただまた助けられなかった この歴史は不要だ そう 腹はばきの言っていた通りな また最初からやり直せばいい 何とも何とでもだ レッドストリンクスで アリスを 何だ今のは カレンの感情が頭の中に流れ込んできたような 過去へ飛んだのは やはりアリスのためだったんだね けど何度もってどういう意味だ それに荒はばきがどうとか 何度もか 過去を変えても 必ずアリスが助かるとは限らない 未来は不確定で移ろいやすいものだからね アリスを救えないと確定したら 再び過去へ飛んで 歴史改変をやり直す この繰り返しということだろう それは アリスおばさまが助かるまで 永遠に時間跳躍を続けるってことですか ねえ カレンはあのあと 時間跳躍したのよね でも今この瞬間 アリスさんは亡くなっているわ 過去へ飛んだけど 歴史は変わってない うまくいかなかったってこと あんな兄さんは 初めて見ました 兄さんは 話を 聞いてくれるでしょうか どちらにしろ 私たちの手がかりはカレンだけよ 何が何でも 協力してもらうしかないわ 何が何でも協力してもらうしかない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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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リスさんに ここで食べるのは クオリティがちょっとちょっと ここにできるのが 最後のステージです うまくあんすぎた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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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빈 빈 기하이오 칸지르와 1분에 깜짝 놀라오 나스 오스 카테 사쿡스 미스 지금의 바지와 절아의 도로 이만의 바지와 절아의 도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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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에엔드 뭐였어? 잘 들리네 이제 자 이제 적금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으로 가시죠. 설정상으로는 나름 납득이 가는 맵이긴 한데 무료먹기 무료먹기 귀찮다 잡자 복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귀찮네요 무료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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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인가? 마지막 저작 포인트인지 갑자기 브레인메세지를 준게 아.. 혹시 모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여기 전투가 있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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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겠지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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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국 카렌은 과거에 빠져나오고 지금 여기있어요? 이... 기억은...? 알겠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너희들... 왜 여기있어? 무슨 일이야? 잘 도해 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그것도 과학을 안하고도 못할 수 있어 그래도 여지가 많이 당했을 때 계속 못하였다 그래서 다시 컴퓨터가 너무 괴롭히게 해줘야 한다 보기에는 시간을 마치지 않는다 나는 레드 스트링스는 절대 내가 그 힘이 없지 칼, 그리스도를 지지 않았지만 너는 어떻게 하냐고 있는지 알려준다 아 라하박기 한편 아 라하박기 내 생이랠가 아 라하박기? 콜랍슬리프한 약 ! 아 라하박기 영국을 sprint는 아 라하박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全ては 약무、お前の仕業なのか? ・ ・ ・ ・ そのようだな… あれは眠っていた俺があらはばきを利用し展開していたブレインフィールドだ ・ ここを被得するためのな ここであらはばきとつながって 2000年間あらゆる情報を手に入れて こっそり生き続けてきたってわけか 너무 더 뻔한 얘기였죠. 이건 좀 더 운명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일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제 인생과 그녀를 위해 여름을 정해볼까요? 아리스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않아! 자, 한편 마지막 시작하기 전에 영상 끊었다가 다시 갈게요.